철학자랑 과학자 차이가 뭐냐면요. 과학자들은 지금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데 인간한테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철학자들은 진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? 진짜로 우리 마음이 인간의 의식에 안 들어온 이 우주는 인간의 의식에 들어온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. 그 밖은 시공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. 시공이 있는 세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의식 안에 지금 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. 이해 되세요? 뭔가 좀 호페루니크스적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. 객관적 세계가 있고 내가 인식을 이 정도만 한다가 아니고 칸트니, 쇼페나오니, 유식학이니 모두 다 내 의식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수놓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. 좀 차이 오세요? 제가 말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이렇게밖에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. 그럼 이거 원래 모습이 있지 않나요? 원래 모습이라는 건 물 자체라는 거예요. 우주의 이데아,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. 시공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.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렇게밖에 생각감정 오감으로밖에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. 이게 같은 입장이에요. 칸트, 쇼페나오, 일체 유심조. 더 나아가. 유교까지도 똑같습니다. 유교도 어떤지 아세요? 유교도? 유교도 중용부터 그래. 이건 유교는 대승복궁보다 더 앞섭니다. 유교는 공자님 이래 뭐냐면 핵심 철학이 흰 호혈학이 발동하기 전에는 태극 상태고 흰 호혈학이 발동한 게 태극의 작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천하 만물이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? 그럼 보세요. 천하 만물의 근원을 유교에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. 천하 만물의 근원이 태극인데 그 태극이 우리 흰 호혈학 발동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태극이래요.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고요. 거기서 흰 호혈학이 딱 발동한 게 우주가 구현된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흰 호혈학 빼고 우주가 없어요. 그런데 그 흰 호혈학은 단순히 감정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교에서는 생각, 감정, 오감을 그냥 흰 호혈학으로 대표합니다.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 물건이 있는 거예요. 따로 이 물건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이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할 법칙이 있고 인과가 있겠죠. 하지만 구현되기는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이 모습으로 구현된 거예요.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에 의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지 바라보는 여러분이 없으면 이 물건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지금 세계 모든 철학의 핵심은. 그러니까 도마보금에 예수님이 돌멩이를 들어봐도 내가 보이고 나무를 쪼개도 내가 있고 모든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한 게 그거예요. 일체만물이 다 나의 작용, I am의 작용이에요.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누구십니까? I am. 스스로 현존하는 자가, 현돈하는 나가 하느님이다. 보세요. 모든 종교가 똑같은 얘기예요. 스스로 현존하는 나.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. 그게. 내가 하느님이라고 맞아요.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.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창조잖아요.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했어요. 거기에 우주만물이 들어와 있어요. 지금.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. 따로 객관적인 게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인식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. 즉, 에고의 눈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거예요. 참나의 눈으로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은 그렇게 연구 안 해요. 내 안에 참나가 지금 나한테 보여준 게 내 마음이에요. 그리고 내가 사는 우주. 천지만물이에요. 천지만물이 뭔데요? 오감이요. 자, 천지. 뭐죠? 오감이요.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. 천지만물. 만물 중에는 사물이니까 사건도 들어가죠. 일은요? 생각감정이 일으키는 게 일이에요. 생각감정, 오감이 합동해서 일으키는 게 일입니다. 그리고 결국 물건이라고 해도 오감의 대상일 뿐이에요. 천지, 물건 다 오감의 대상입니다. 내가 그 사건도 누군가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난 일들이죠. 그럼 물리적 사건도 있겠습니까?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생각감정이 일으킨 거예요. 그렇죠? 생각감정, 오감의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를 내가 보고 있다. 내 마음 안에서 창조된 게 각자의 모니터에 알맞게 창조가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는 각자 신의 창조를 보고 있는 거고 나밖에 객관적 세계가 있으리라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, 사이버 게임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. 여러분, 컴퓨터 들어가서 사이버 게임 하시죠? 그 각자대로 게임하고 있는 모니터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게임 세계 전부예요. 따로 어딘가 세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? 어딘가 세계가 있을 거야. 지금 이 모니터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게임 세계가 있을 거야. 좀 이상하잖아요. 근데 꼭 있는 것 같죠? 모니터로 보면 엄청난 세계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서버에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게 이 우주 서버라니까요, 이 물 자체가. 서버에서 이 게임을 표현해 주면요.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떠요. 그럼 여러분이 또 그 안에 캐릭터 에고라는 캐릭터 갖고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. 그 게임하는 놈이나 그거를 굴리는 거나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의 참나 자리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. 참나가 서버 역할도 하고 참나가 그 안에 게임하고 있는 플레이어도 되고 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, 지금.